사이오닉 방출기가 저그 대다수를 이 지점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놈들은 군락지를 짓고 동쪽으로 이동 중입니다. 인류의 수호자는 북쪽의 방어선을 치고 저그의 북상을 막고 있는 상황이고요. 민간인 생존자 대다수는 이 경기장에 비신했지만 지원군 없이는 버티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대피시킬 거야. 우리가 수호자보다 한 발 앞서 저그를 물리치면 생명도 구하고 놈들의 계획도 무산시킬 수 있어. 맞는 말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아군 벤시와 골리아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벤시는 은폐를 할 수 있으니 쓸모가 있겠어. 저그가 눈치채기도 전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을 거야. 서두르셔야 합니다. 행성 궤도에서 차원 이동 신호가 감지되는 걸 보니 조만간 저그 지원 병력이 더 도착할 겁니다. 이곳에 벤시를 준비해줘. 그 다음엔 여기 이 지점에 기지를 구축해줘야겠어. 어려울 거 없죠. 휴양 행성으로 유명한 티라도 나인의 외곽 지역에서 대규모 저그 병력이 목격되었다는 제보가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대피가 진행 중이지만 위험한 상황입니다. 인류의 수호자는 오늘 성명을 통해 보호를 원하는 민간인을 모두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취령도 곧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벤시의 새 업그레이드를 개발했습니다. 한번 확인해보시죠. 벤시의 새 업그레이드를 개발했습니다. 여긴 휴양 행성이었습니다. 사람들 대부분이 관광객이었죠. 저그가 들이닥쳤을 때 어떻게 해볼 상황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미 피해가 상당한 것 같군요. 듣고 있습니다. 프로답게. 저그 군락지를 스캔합니다. 저그의 수가 더 늘어나지 못하게 하려면 놈들의 부화장을 파괴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볼게. 노바, 고자 족수가 당신 쪽으로 접근합니다. 놈이 뿌리를 내리기 전에 처치하십시오. 부화장 하나를 파괴했습니다. 아주 힘이 나는군요. 그럼 다음 부화장으로 가볼까. 그럼 다음 부화장으로 가볼까. 알겠습니다. 벤시의 새 업그레이드를 확인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프로답게. 방금 뭐라고 하셨죠? 핵미사일이 있으면 좀 편하지 않을까 했습니다. 제가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좋았어, 라이글. 두 번째 부화장도 제거됐습니다. 이동 중. 안 나오바. 상황은? 속도가 아주 빠르시군요, 동갑. 상황은? 역전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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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선, 역전 시선 시선 시선에 아래, 아, 마을 스페어왔게.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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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남은 아는 아nem을 시작할 것이다. 란, 아래, 아래. 아래, 아래. 아래, 아래. 가방을 만들려고 해요. 아래, 아래. 아래, 아래! 경고 1'너에 도 diğer 기자들이 경고했지 하십시오. 전종본부에서 발사에ichter한 비행량의 바라보도 있었을 것입니다. 육시대의 시각 실리족에서 도착한 곳에 적으로 나섰습니다. 일단 운이 필요합니다. 발사에 적력이 필요합니다. 운이 필요합니다. 잘 들립니다 기지가 준비됐고 골리아토 가동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차원 이동 신호에 이상한 움직임이 감소되고 노바, 저그 신호가 아닙니다 무슨 일이지? 달달임의 죽음의 함대가 이 행성을 침공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나라 달달임의 첫 번째 승천자 군주께서 내게 인류의 수호자 제거 임무를 만기시오 방해하지 말아 솔깃한 해결책이긴 하지만 인류의 수호자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민간인 사상자가 나올 테고 대피는 불가능해질 겁니다 그렇다면 방법이 없어 수호자 녀석들을 보호하는 수밖에 프로토스를 물리칠 때까지만요 저들은 보호막 투사기를 사용해 모선에 동력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모선은 현재 궤도상에 있는데 충전이 모두 완료되는 대로 인류의 수호자를 제거하는 데 동원될 것 같습니다 저 투사기들을 파악해야겠어 가자 보호막 투사기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보시죠 최대한 빠르게 투사기를 제거하겠어 하지만 먼저 저그 공격에 대비해 기지방어를 튼튼히 해놔야 돼 이미 상당수의 저그 부하장을 파괴했기 때문에 놈들의 수는 현저히 줄었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저그들은 아주 흥미로운 변이 인자를 갖고 있습니다 시간이 있으시면 남은 부하장을 제거하고 표본을 좀 가져다 주실 수 있을까요 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면요 얼마든지 단설러원 준비 완료 뭔 일이 있어요? 부속 건물 완성 황물이 부족합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끝난 일이라 다름없습니다 여기는 노바 프로답게 듣고 있습니다 이동 중 두 번째 기지 포함 지방 유명한 기지 의류 적법 주어 Punkt 최강 적법 남은 합격 적법 알겠습니다. 관찰함은 준비 완료! 확인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잘 들립니다. 스캔에 따르면 오선의 보호막이 거의 다 충전된 것 같습니다. 보호막 투사기 쪽으로 병력을 전진시키십시오. 가고 있습니다. 다시 마치겠습니다. 명령대로. 모선이 충전을 마쳤습니다. 곧 인류의 수호자에 대한 공격을 개시할 겁니다. 알았어. 보호막 투사기를 공격해 모선을 돌려보내야겠어. 수호자 녀석들의 보안 채널을 좀 엿들어보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 외계함선은 공격이 전혀 통하지 않아. 하지만 시민들이 우리만 믿고 있어. 기대를 저버릴 순 없다고. 분리한 공격이 전혀 통해서 너무 길게 만들었습니다. 항공격이 전혀 통하지 않아. 고맙습니다. itures 이 기획은 안쪽으로 구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깐, 쟤가 띄우기! 모바건이 탈락할 것입니다. 다 마이퍼, 탈락을 띄우기! 탈락을 명령할 것입니다. 어젯밥을 공격할 것입니다. 공격할 것입니다. 공격할 것입니다. 이분이 정기할 것입니다. 공격할 것입니다. 공격할 수 있습니다. 공격할 것입니다. 경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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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모선의 공격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노바. 어서 보호막 투사기를 공격하십시오. 잘 들립니다. 공격 개치. 잘했다, 세군들. 프로토스가 물러나고 있다. 뭐지? 저 자취령 테란들이 우리가 모선 보호막을 충전하는 걸 방해했다. 자, 놈들에게 고통을 안겨주어라. 지나라가 우리 계지로 병력을 보냅니다. 방어를 준비하십시오. 알았어. 상황은? 핵미사일이 준비되었습니다. 네, 나로. 이 섬에서 뭔가 특이한 에너지 신호가 잡힙니다. 뭔진 몰라도 엄청나게 강력한 신호군요. 음, 좀 신경 쓰이는데? 내가 조사해볼게. 이 섬에서 뭔가 특이한 에너지 신호가 잡힙니다. 뭔진 몰라도 엄청나게 강력한 신호군요. 우리 적당어들에게 구매한 에너지 신호가 잡힙니다. 이 정도 특이한 에너지 신호가 잡힙니다. 호 interessate 바로 flavor unfork Vitamin ших 저하구저하구 중심표 1보 모선에 모음학 에너지가 최대치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서둘러 모음학 투사기로 이동하십시오, 노바. 자, 빠지 빠지. 좋으라이걸. 당신을 위한 특급 저어구 고기를 준비했어 완벽합니다 끝난 일이나 다름없습니다 달달임 함선이 움직입니다 보호막 투사기를 어서 파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선에 지원 병력을 투입한다 모선을 막아야 돼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전선 요구 고기를 다듬습니다 둘 다 먹〇 you 시eng이라고 아예 Saudi Arabia 제거ъ misterius educational basis Würth F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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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d계 F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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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udi F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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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전설 로봇 준비 완료! 상황은? 안 좋은 일인가요? 광물이 부족하며 핵미사일이 준비되었습니다. 명령대로! 방금 뭐라고 하셨죠? 이동 중! 싹 쓸어버릴 시간이야. 여기는 노후군.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프로답게! 우리 위치해 줄겠지! 바이밍이 세워둔 umm. 여기 지원이 필요하네! 광물이 부족합니다. 상황은 조그마한ù lain소음이군요. 다 그런 적은? 적이 새겟사다! 경기장에 있는 시민들은 아직 안전한 곳이다. 해냈시다! 자취력 멍청이들이 말썽을 일으키는구나. 녀석들을 처리해라. 없어! 프로토스가 우리 기지로 접근합니다, 노바. 광물이 부족합니다. 상황은? 듣고 있습니다. 여기는 노바. 큰 놈을 투하합니다. 그룹의 무려가 지금 이 공격으로 돌아왔습니다. 강남 NEWS 이 구조물에 동력원이 있어 여기서 그 에너지 신호가 나왔나 봐 내가 가져갈게 아주 좋습니다 단, 흔들지만 마십시오 보호막 투사기로 가셔야겠습니다 모선의 보호막이 금방 준비될 것 같군요 물이 부족합니다 간설러건 준비 완료 프로답게 여기는 노바 목표 확인 죽음의 함대의 공세가 거침없습니다 어서 보호막 투사기를 처리하십시오 노바 힘내라 제군들 이 망할 함수는 우릴 쓰러뜨리지 못한다 확인했습니다 상황은 끝난 일이나 도망 좀 계속 건네 끊고 있습니다 반드시 에너지 프로답게 예 더욱 움직여 볼까요 네 이번엔 확실하겠지 저희가 마지막으로 바다를 아가고 있습니다. 도장에서 붙어있습니다. 도장에서 붙인다. 지금 노하우스 192년에서 그 위치를 방지하도록 만들어집니다. 도장에서 기능을 기울이 100%를 탈수한다. 이곳이 진층에 Все을 보셨던 것 같으면서도 좌우를 работы 등에 오른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위치를 Always hopes up 하십시오. 쇼시짛을 servicio 우리를 공격하는 탈환 경력을 당장 없애지 않으면 내 손에 죽을 줄 알아라. 방어에 집중할 시간이야. 한판 붙어볼까, 일송이. 알겠습니다. 사령관 전문이 떨어질 거예요. 사령관 전문입니다. 사령관 전문을 다시 살아남을 수준다. 사령관 전문이 앞으로 상고를 깔아내자다. 사령관 전문이 현재 전문이 커지고 있는지 내려지 않습니다. 사령관 전문이 소금이 되는 지성이 없으면 내 손을 잡게될 것입니다. 반드시 해내죠. 무방지원 대기 중! 방금 뭐라고 하셨죠? 가고 있습니다. 한 번 붙어볼까 애송이.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확인했습니다. 싹 쓸어버릴 시간. 여기는 노바. 외형기업대로. 외형기업대로. 노바, 보선의 보호막이 거의 충전을 마쳤습니다. 모선을 보내. 저 망할 태란과 그 무리를 모조리 불태워버려라. 모선이 우리 기지로 항로를 설정했습니다. 모선을 처리할 기회입니다. 노바. 이번엔 어딨어겠지? 끝난 일이라 다름없습니다. 명령대로. 소자 병력이 힘을 모아 마지막 남은 저그를 격퇴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대피가 곧 재개될 겁니다. 수천명의 목숨을 구하셨군요. 하지만 그 곰을 채가는 건 수호자놈들이겠지. 아마도요. 그래도 황제님께는 여기서 있었던 일을 보고했으니 적어도 그분께서는 진실을 아실 겁니다. 그나마 다행이군. 그리핀으로 돌아간다. 여치읍. 그 vorne이 drivingbuh. 그리핀으로 돌아간다. 그나 Jenna은 著다.